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지금 현재 최고위원 도전 중입니다. 부산에서 지금 막 올라오셨죠? 현장에서 연호를 좀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김재원 한 표 주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예 했죠. 아니요, 하겠습니까? 이게 최고위원 8명 후보자 중에 경상도가 저 하나 남았는데 같은 경상도끼리 우짤 띕니까? 4팀으로 띕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응이 좋았군요. 그렇죠. 우리가 남의가. 한 편은 그래도 주이소 이랬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 요즘 정치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맞아요. 풍행몰이를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제 사실 자체를 부정합니다. 사실은 어제까지 제가 2박 3일 부산에 있었습니다. 실은 집안에 상이 있어서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오가는 분들한테 사실은 제가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치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심을 가질 만한 정치적 성당의 분들인데 여론조사 추이라든지 최근의 판세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모르시는 거예요. 이미 윤심이 점지한 누군가가 사실상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그것이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흥미를 잃어가는 그런 전당대회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제가 부산 현장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을 구치소로 찾아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 다 무죄를 주장하니까 무죄에 입증하려고 하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상황들이. 그래서 차분하게 잘 기억해서 기록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메모하고 그래서 알리바이가 입증이 돼야만 만들어져야만 이게 무죄가 나는 거다. 꼭 알리바이 만들 준비 잘해라. 검찰의 처지가 안타깝고 애잔합니다. 사실. 오죽하면 탁색해가지고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 이재명 측근이. 이렇게만 안 들려고 하면 검찰이 너무 참 천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좌장으로 알려져 있죠. 정성호 의원이 구속 중인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서 나는 대화 일부가 좀 공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회유성 발언 아니냐라는 공세가 있고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 중에서는 이 검찰 말 언론 플레이, 이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검찰 참 출근합니다. 저 동감합니다. 그래요? 검찰이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정성호 의원이 법조인이에요. 정말 회유를 목적으로 했다면 그런 방식에 접견을 했을까요? 기록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만약 정말 회유를 목적으로 한 음습한 의도가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통했어요. 변접하면 돼요, 변접. 변접이 뭔지 알아요? 변호사 답변이요. 변호사 답변이에요. 그 방식은 우회적으로 정말 회유를 하자고 작정을 했다면 충분히 그런 방식을 했을 것이지 누군가가 다 속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검찰에 의해서 끼워 맞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그 프레임에 불과하다. 검찰이 발악한 것에 불과하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소 변경 접견에서 특별 문의입니다. 그러니까 교도관하고 당사자, 교도관이 그 내용을 요지를 적어서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도관이 조금 떨어져서 적는 건데 변호사 답변을 하면 될 건데 뭐 하려고 교도관이 적는데 그런 답변을 했겠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재정 의원님도 잘 아실 텐데 국회의원은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은 쉽게 말해서 김용위나 정진상 씨의 변호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변호사 답변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우리 두 분이 가서 장소 변경, 접견해달라면 안 해줍니다. 국회의원 정도 되니까 가서. 요즘부터 거의 해주지도 않아요. 아마 저처럼 끈떨어진 전직 의원도 안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대통령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니까 좀 참아라.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변호사 접견 때는 변호사 위에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갑니까? 그거는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 두 분의 변호인한테 부탁을 했어야죠.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데 그것도 뭔가 또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김용, 정진상이거든요. 그래서 입단속하려고. 그분들이 만약에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428억의 지분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관련되어 있다면 글쎄요. 그 정도 뇌물이면 교도소를 가도 한 100년쯤 가야 안 되나요? 100년이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변접이라고 얘기한 건 저도 바보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그런 마음 먹고 진짜 회유를 하려고 쳤으면 본인이 변호사 자격증을 들이밀고 변호사 접견을 했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변접이라는 사실상 불가청, 가시, 거리에서 사실상 은밀함이 보장되는 그 방식. 변호인이 한 명이 아니거든요. 변호인은 가족에 의해서 선임될 수 있고 당사자에 의해서만 선임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 음흉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충분히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을 겁니다. 당당하게 접견을 한 겁니다. 지인을 접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접견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흘러나온 것 자체에 경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범죄예요. 당사자, 교도관, 검찰 이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검찰이죠. 왜요? 검찰이죠. 이 기록의 입수와 공표가 가능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검찰밖에 없습니다. 이건 진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일 뿐만 아니라 관련된 내용의 공무상 지등에 대해서 결국은 비밀을 루설한 그 죄책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범죄예요. 검찰이 지금 사문화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함부로 처벌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지경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프레임 안에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고지곳대로 해당 대화를 본다면 전혀 하등에 문제될 게 없는 대화입니다. 검찰이 이 대화를 흘린 게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위한 빌드업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던데. 법리적으로 보면 이렇죠. 이재명 대표가 가서 이런 회유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제3자잖아요. 이재명 대표님이 교도소에 가시든 밖에 있든 상관이 없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사실 이재명 개인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증거로 제시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내용을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공개가 되지 않고 접견록을 수사기록에 첨부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자유롭게 하니까 지금 정성호를 시켜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라고 몰래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론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론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논리라면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긴 말씀을 제가 경청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나름 되게 예민하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말귀를 잘 알아보는 사람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하고 약간 배치되는 것 같다고.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바로 또 다시 검찰을 옹호하기 위한 스탠스로 바꾸시다 보니까 조금 전에 한 말하고 지금 한 말하고 약간 배치되는 얘기도 또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검찰에 의해서 증거를 들이밀고 연관성을 입증한 게 제대로 언론에 흘러나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에 흘러낸 것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이런 방식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그 프레임 안에서 정치적 압박을 하기 위한 공작질이다. 그럼 바로 연결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곧 구속영장을 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포동의한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이거 당론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일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안건이든 간에 당론으로 정할 수도 있는 거고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과 관련해서 사실상 검찰이 지금까지 언론에 그렇게까지 자기가 가진 사소한 것까지 다 흘려대는 검찰이 죄로 우리를 납득시킬 만큼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속까지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코미디거든요. 그 정도 된다 하면 사실은 당론으로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듯해 보이는 소위 소수파의 의원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제조건을 답니다. 검찰이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면 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못 봤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론으로 정해진 거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없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의 부당한 소환, 고당한 수사라는 것이 되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검찰이 어떤 것도 제시하고 있는지 못합니다. 특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그것을 만약에 가결했다면 그때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판사가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이게 유죄 가능성도 많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하면 부속영장을 발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 증거가 없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 비난을 받아가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으로 그러면 증거도 없는데 오히려 가서 당당하게 아이가 아무 혐의가 없네 검사들이 증거도 없이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오히려 사법 판단을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예상은 했습니다. 뭐 무죄가 날 거라는.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검찰의 즉각적인 소환 수사를 촉구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권오수 회장의 1심 선고가 나오고 굉장히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판결문 자체에 김건희 여사 김건희라는 이름이 37번 등장합니다. 최은순 대통령의 장모님입니다. 27번 등장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사용된 게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이미 혁역학이 드러난 증거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비판을 했었거든요. 이마당해야 하는 그래 더 이상 검찰에 기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이거 기소조차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이었죠. 윤석열 검찰이 제외되고 난 뒤에 그나마 수사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사실은 착안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이 좀 안 되는 게 사용된 통장 명의자는 수십 명이에요. 80여 명이 넘죠. 그런데 그분들은 기소된 분들은 다 무죄가 되고 대부분 기소조차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가 아니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전주라고 이용된 분들도 그분들이 실제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그다음에 같이 통모해서 참여하지 않고 이것을 단순히 그냥 거래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아예 주가 조작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전주라는 사람들은 다 무죄거나 입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일 뿐이죠. 만약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우리 대선 때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왜 자기가 처음에 주식 투자한 게 작전주에 투자했다 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전형적으로 주가 부양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나는 거기 가서 같이 참여해서 사서 이익을 취했지만 그 부분은 좀 다른 얘기인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취했지만 주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좁혀서 시간이 없으니까. 전주 선수한테 통장 맡겨서 심지어 자기 엄마하고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거래까지 하고요. 그 사람이 사실상 선수하고 자기 외에는 입출금 하지 말라는 통화를 한 내역까지 있고요. 그것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의 비상작 주식까지 김건희 여사가 샀습니다. 사실상 보통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난 정환이 이 정도로 확신한 증거가 있는데 저는 형사 책임을 부인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무엇보다 저는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개미 투자자들한테 미안하지 않을까요? 저는 형사범죄 이전에 이런 방식의 돈놀이 전 투자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럽지 않나요? 호기를 부리니까 부끄럽지 않네요.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하나. 검사 출신이 있으니까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을 한 거. 뇌물 무죄. 이거는 비판하셔야죠. 검찰이 수사 부신한 거 아니야? 입증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요. 하나는 정말 아니든지 아니면 입증을 못했든지. 입증 책임 검찰. 아니면 벚구라지들이 잘 빠져나갔든지. 세 중에 하나라고 봐요. 세 중에 하나. 어디에다가 지금 물개를 싣고 있습니까? 저는 좀 더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다. 입증 책임. 검찰 잘못이다. 웬일입니까? 아니 검찰이 조금 더 입증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소해서 재판받는 과정을 보면 저렇게 허술하게 기소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판결 자체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것 같고요. 벚구라지 대 연대죠. 거기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벚구라지들이 사실상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사건까지 연기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한 덩어리입니다. 두 분이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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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